안녕하세요. 빤화특기입니다. 인공지능 기반 현장 진단 플랫폼 코로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. 한투 삼성이고 희망공공가가 13,000원, 17,000원인데 수예치 결과가 공시가 됐죠. 밴드 하단 지하 지하로 결정되는 게 낯설지 않아요. 1만원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1만3천원, 1만7천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공공가가 확정이 됐고요. 모집 매출 총액은 150억 일반 투자자, 기간 투자자 25%, 64.7%, 우리사주 배정비율이 11%가 있죠. 기간에서도 이런 사정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최소 청약 주수가 20주고 수예치 격렬율은 31.50대 1이 나왔습니다. 굉장히 저조한 숫자고요.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대강 증권신고서 설명하면서 대략 예측은 했었고요. 밴드가 1만3천원, 1만7천원인데 1만3천원 미만이 50.92% 바닥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. 의무학약은 아예 공시를 안 했죠. 뭐 어떤 이유인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뻔한 이유고요. 일단은 뭐 수예예측 결과나 밴드 하단 공모가 결정된 걸 보면 대단히 인기가 없다. 기간에도 이런 경우에는 건너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뭐 저야 할지 말지는 21일, 22일이니까 경쟁률 보면서 조금만 받아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러나 공모가가 밴드 하단 밑에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